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본다이 이펙츠의 신작 스퀴시아이즈 를 만나보겠습니다. 본다이 이펙츠의 스퀴시아이즈 컴프레서는 톤의 풍부한 뉘앙스를 유지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디테일을 전달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스퀴시아이즈 컴프레서의 중심에는 블랙머 VCA와 투르 RMS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광학 및 JFET 컴프레서와 달리 전체 다이나믹 레인지를 포착하는 놀랍고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한다. 스퀴시아이즈 컴프에는 어택 컨트롤 기능이 따로 없고요. 이는 어택 속도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주자의 연주에 따라 상호작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여기 보시면 LED가 있고요. 이따가 연주를 할 때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래시오, 컴프의 양을 조절합니다. 센서티비티, 스트레스 홀드 값을 조절합니다. 톤, 컴프레스 톤을 조절하고요.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은종씨가 잠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만질 부분이 많이 있는 이펙트가 아니다 보니까 블렌드 노브를 돌리면서 스트레스로 먼저 들어보고요. 레스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사운드 먼저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짝 톤을 잡아 봤고요. 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guitar solo guitar solo 이게 지금 여러분 저번 시간이 저희가 잭슨이 있었는데 아워글래스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본다 이펙터 좀 철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본다 이펙터에서 나왔던 가장 베스트셀러죠. 시계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브레이커스라던지 델마르 그리고 이제 잠깐 생산하고 사라졌지만 분홍 찐분홍색이라고 해야 되죠. 슈레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셔서 쓰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산뜻한 톤들 그러니까 하의가 굉장히 살아있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하의가 살아서 귀를 찌르는 소리가 아니라 위에 뭔가 살짝 들려있는 듯한 그러니까 되게 산뜻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다이 해변을 정말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네. 그 이 자기가 뭐 거기 출신이든 뭐 거기에 살아서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를 뭔가 쫓아가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게 컴프레서가 굉장히 산뜻하고 들었을 때 굉장히 산뜻하게 걸리죠. 그래서 지금 솔로 톤과 통호톤 되게 예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물론 그 세팅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어택이 지금 자동으로 맞아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무겁게 들리는 어떤 영역대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랑 좀 살살 쳤을 때 들리시는 앞에 꺽 하는 소리 오히려 약간 살살 쳤을 때 좀 이게 티가 나고 아르페쥬 할 때는 뭐 뭐 안 걸린 듯한 물론 저희가 지금 블렌드 노브를 쓰긴 했습니다만 블렌드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네. 제가 뭔가 꽉꽉했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뜻한데 이 순간 어택을 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뭐가 이렇게 무겁게 빵 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똑같은 리듬을 지금 계속 쳐 볼게요. 네. 블렌드 노브를 블렌드 노브를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If we do that in the bass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리듬을 쳤을 때 어택에 따라서 느낌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택이 없기 때문에 블렌드 노브가 이 컴프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드라이톤과 믹스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블렌드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뉘앙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블렌드 노브가 컴프레서에 이제 많이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강한 컴프 톤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들려서 좀 싫었던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에 좀 폭이 좀 좁아졌었는데 블렌드 노브가 생기면서 내가 강한 컴프레서를 걸더라도 뒤에 같이 이제 드라이 시그널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풍성해진 톤을 우리들이 이제 컴프레서 안에서 즐기게 됐는데 지금 본다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컴프레서의 어택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뉘앙스적인 것 때문에도 이 블렌드 노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택 노브가 자동 설정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에는 12시 어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컴프 톤을 좀 들려드리려고 초반에는 조금 더 썼습니다. 근데 어 조금 자연스럽게 더 잡어 있는 이 블렌드 위치 상황에서 어 레스폴더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홈버커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를 조금 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렌드 위치에 참가します. 이런 렌드 위치에 참가하는 렌드 위치를 다ję Sieppa 가장 적은 수능이 있어서 이런 거 제가 이게 정말 미세한 차인데 이게 어떻게 딱 먹는 순간부터 이렇게 순간 잡으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택을 내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자유도는 어쨌든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훌륭하다 믹스톤 한 번만 들어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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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본달 신상과의 조합이었는데 저희가 한 분씩 그런 말 하죠 같은 브랜드끼리의 궁합도 어떤 한 브랜드의 특정 몇몇 페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면 그 조합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되게 좋네요 되게 좋고 그리고 시계즈 같은 경우는 사실 브레이커스나 델마르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하위보다는 그래도 중저음 믿을 때가 꽤 나오는 페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본다이 컴프레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시계즈 없는 어떤 좀 더 위에 살짝 들린 그 EQ대 어디를 좀 잡아주는 말도 있고 이 컴프레서 물론 지금 컴프레서 온도는 메인이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가 만약 쓰면 컴프를 좀 더 약하게 걸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잡은 다음에 여러가지 톤을 믹스해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디자인과 멋진 사운드를 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본다의 이펙츠의 스퀴즈 에즈 컴프레서를 만나보셨습니다 은총씨 먼저 스퀴즈 에즈 컴프레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스퀴즈는 탄산수 같다 되게 시원해요 확실히 시원하고 제가 뭐 계속 산뜻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린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 걸기 전에 이제 레스폴 에서 클린 톤으로 이제 리버브 정도만 잡고 가서 스퀴즈 랑 같이 이렇게 컴프레서 랑 이런 그 톤을 만들었을 때 이 깁슨 에서 가지고 있는 되게 그 기분 좋은 소리의 영역대들이 있는데 거기가 확 살아나면서 깁슨의 클린 톤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 물론 뭐 대표적으로 락 음악에서 그런 클린 톤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약간 그 팝 재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 컴버컵 픽업에서 나온 되게 따뜻하고 어 감정적으로 되게 좀 몽글몽글한 근데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톤들이 있는데 뭐 되게 잘 뽑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팬더 스트로토캐스터랑도 굉장히 고함이 좋았지만 어 이게 그 어떤 기타를 붙여놔도 역시나 다 잘 묶고 되게 누가 들어도 좋아할 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형 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 형 그러니까 이 은총 씨랑 저처럼 서로 이제 뭐 사석에도 만나고 뭐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잘 아는 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식이 되게 많아서 정말 똑똑한 잘 알고 있는 형 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아워글래스 같은 경우는 평생을 동갑내기인데 같이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서포트 해주는 이 친구 같은 엔지니어 였다면 좀 더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 형이 좀 더 나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제시를 하는 거죠 음 어태까지 니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요렇게 제시를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는 형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7 9.7 톱톱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큰 신뢰를 주는 매력적인 브랜드 본다이 이펙트의 신작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여서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